와 어떡하지? 어머, 어머, 예뻐라. 비주얼 대박이다. 이거는 중심입니다. 스테이크. 스테이크! 고기는... 이 소리가 질리죠? 어, 질리. 부드럽고요. 고기가 또 담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먼저 챙겨 드세요. 차에서 되게 많은 얘기 하셨나 봐요. 조금 했어. 이거 근데 소금만 먼저 딱 찍어먹어야 맛있겠죠? 응. 어, 완전 띠 냄새가 안 나. 오! 아, 이게 무슨 맛이지? 오! 맛있는 맛인데? 오! 맛있는 맛인데? 음, 달라, 달라. 형, 완전 다른데요? 완전 다른데? 완전 다른데? 다른 고기 같은데? 막 후구 향 너무 좋은데요? 너무 고소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맛이지? 특유의 향이 있어. 특유의 향이 있어. 특유의 향이 있어. 아, 약간 그런 염똥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나는 그 고소함이 여기 안에 있어. 흑소는 다른 거야. 흑소는 다른 거야. 흑소는 다른 거야. 확 다른데요, 저? 어. 맛 근향소랑 흑소랑 딱 해서 주면 구매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후구랑 눈 감고 맞힐 수 있어. 어, 맞, 그죠? 뭔지 알죠? 오, 이게 뭐야? 갈매기예요? 살치 부위고요. 아, 내가 대조한... 나도 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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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치살을... 살치살이 생겼다. 아! 아! 훌륭하네요, 훌륭해요. 오! 약간 노하우 생기신 것 같아. 훌륭하네. 좋겠는데?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어떡하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저는 이거... 음! 어, 살치살! 아... 진짜 맛있다. 이거 근데 진짜 양고기 같아요, 살치살. 부드러운 양고기. 한우보다는 얘가 좀 더 씹는 맛 있는 것 같아요. 씹히는 맛이에요, 예술이다. 어, 그렇죠? 흑어가 속인 소인데 거의 다른 양고기. 큰 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예. 확실히 살치살은 배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옳아요. 언제나 옳아요. 다음 거는... 꽃사리살. 야, 근데 너무 신기하다. 예쁜 거 봐. 어떻게 이렇게 해주셨지? 아, 점점 이거 놓고 두드리는 게 거의 지금 흑웃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머리 딱, 딱, 딱 이렇게. 흑웃집 아들. 흑웃집 아들. 오! 이 부위들은 진짜 안 들러붙는데, 아예. 기름기가 있어서. 어, 타이밍인 것 같은데?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타이밍이에요. 꽃살. 꽃살. 먹기 전에 얘기하는지. 네. 얘가 1등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변중의 리액션 제일 커. 그러니까 완전 진심이었는데요? 완전 기대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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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꽃살? 오우, 이거 장난 아니다. 꽃살 식감 너무 좋은데? 오우. 꽃살 1등. 우와. 우와. 이거 나도 1등. 육은이 머리끝보다 발끝까지 더 깜짝니다. 되게 촉촉하고 보드러우는. 오우, 이거 진짜 맛있다. 꽃살, 꽃살 괜찮은데요? 신기하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후구가 맛있는데. 어우. 사랑한다. 사랑한다. 와, 진짜 1등이네요. 허! 이런 리액션. 허! 꽃살이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응. 어? 꽃살. 꽃살이에요? 아닌데? 마구리살이라고요? 네? 뭐라고요? 마구리살. 나 들어는 봤어. 마구리살. 500g도 안 나옵니다. 아, 진짜요? 살치살보다 귀한 거네요? 네. 더 귀한 겁니다. 어느 부위예요? 여기. 가슴살입니다. 허! 어머나. 500g도 안 나온다고요? 네. 아, 뭐야? 아파? 뭐해 봐. 생각해 봐봐. 어, 가운데 뭐가? 심지 같은 게 있어요. 있어요? 꼼장어 같지 않아요? 아, 장어 같지 않아요? 장어. 진짜 꼼장어하고 비슷해. 아, 얘는 진짜 맛있겠다. 어떡한다. 500g. 얘가 솔직히 제일 맛있을 거야. 아, 진짜요?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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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서 처음 먹어보네. 젓가락에서 이 소의 힘이 느껴져, 지금. 나 이거 맛있어. 난 이거 대박인데? 나도. 어, 끝맛이. 나, 나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아, 나 이거. 나 이거 1등인데? 진짜 맛있어요. 어, 난 이거 2등. 나 1등. 짱 맛있어. 맛이 되게 진해요. 엄청 진하고 엄청 고소해. 음! 아, 이거 맛있다. 끝맛이 대박인데요? 쫄깃한데 이건 그냥 그냥 이렇게. 쫄깃하다고 말하기가 애매한데. 아, 나 지금 삼키기 싫어. 나도. 계속 씹고 있어. 계속 씹고 있어, 지금. 씹을수록 더 쫀득해요. 담백하고 향은 진하면서. 어우. 근데 신기했어요. 맛있다. 나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 좀 비슷한데. 짱 맛있어. 짱 맛있어. 짱 맛있어. 짱 맛있어. 짱 맛있어. 짱 맛있어. 짱 맛있어.